그누한테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보다 더 열심히 했는 거 보여주면 돼 잠시만요 셔프를 풀고요 자 그래 난 배고프도 하고 싶으면 I'm hungry 그렇죠 I'm hungry 하면 되는 거야 I'm hungry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그누한테 조금씩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요 녀석 뭐야 넌 좀 저리 가라 요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 갑자기 또 아까는 써지더니 또 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 열려라 참게 됐다 자 I'm 이 녀석은 I'm의 줄임말이고 원래 문장은 뭐였다 I'm hungry 그렇지 자 I의 뜻은 나는 내가 란 뜻으로 말하는 사람 본인을 가리킬 때 쓰는 거야 자 이 M을 보고 뭐라 그러지 M하고 Is하고 R 보고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라고 하고 종류는 M, Is, R 세 가지고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얘들이 어떤 문장 속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뜻이 되기도 해 어떤 뜻도 있고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 배고픈, 있다 가 아니고 배고픈이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배고프다가 되는 거야 자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아니야 무슨 뜻이다? 네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아니라니까 배고픈 배고픈 자 배고픈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종류가 있어 네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 놓잖아 네 그렇죠 고등어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고등어 옆에 갈치 있고 갈치 옆에 랍스터 있고 조기 있고 이렇잖아 그치? 네 어떤 물건도 종류가 비슷한 것이 있듯이 단어도 종류가 있어 네 이런 뜻을 가진 애를 보고 무슨 씨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씨 오우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어떤 씨라 그래 어떤 어떤 배고픈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란 말을 지금은 배고픈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배고프다 어떤을 어떻다로 바꾸고 싶어 네 그럴 때 어떤 씨 앞에 뭐를 쓴다 비동사 비동사를 쓰면 요렇게 합쳐져서 어떻다가 되는 거야 네 여기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너는 어떻니? 이렇게 묻는 거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래 I'm hungry I'm hungry 됐습니까?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tired I'm tired 그렇지 I'm tired 반전 어차피 난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 I'm tired 아임 타이어트 옆에서 듣고 있던 애가 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지 아 타이어트 자기도 피곤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다섯번째 문장 타이어 타이어는 피곤한 거 피곤한 거하고 졸린 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 그렇지 I'm sleepy 난 졸리다가 뭐라고요 I'm sleepy 그 다음에 넌 어때 Where are you? How old? About How ol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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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A A O B O O A O U U O Up O U U U U 고맙습니다 And what else? How about How about you? About About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don't know which is Don't know which is I'm sleeping How about you? 넌 어때? 넌 어때? 나는 졸린데 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I sleep I'm not sleeping 그렇지 I'm sleepy 하면 난 졸리다야 졸리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I'm not sleeping 됐습니까? 그럼 sleepy의 뜻은 뭘까? 졸리다 졸린 그렇지 또 어떤 씨를 해야지 어떤 씨를 해야지 B 동사가 힘을 발휘해서 만약에 애가 없으면 I'm sleepy 하면 졸리다 졸리다가 됐지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졸리지 않다가 된거야 됐습니까? 난 졸리지 않다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런 것들 해서 쓰기 시험 잘 쳐봐 근데 이거 책이 책이 똑같은 건데 뭐가? 바꿔야 돼 이거 아 뭐 책 바꿔놨는데 선생님 아닌데 아 선생님 안 바꿔놨어 아닌데 너 남았 바로 남았잖아 네? 바로 남았잖아 바로 뭔가? 어 바로 아직 남았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남아있구나